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방송은 한국 축구가 상당히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카타르한테 패배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건 5개 그리고 또 시사 주제 5개 그렇게 해서 오늘 2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서 조금 있게 안심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또 윤정부가 선거공정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의 정본 진본임을 입증하는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게 되면 좀 고민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본인들이 익숙한 방법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게 되면 그만큼 의심도 하게 되고 의욕도 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선거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이 투표지 발급기의 속도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아주 한 1인당 투표지 발급하는 그런 속도가 4초 10초 20초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투표소가 4월 15일 총선 뿐만 아니고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수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오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련히 이제 여당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4월 10일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이런 이제 의사 정원을 이렇게 확대하는 연 한 2천 명 정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꼭 이런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의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의 대학 교육에 있어서 또 진보 진영 이른바 좌파 진영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망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또 한국의 약물 중독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참 조금 심각한 사회 문제네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시계나 시간의 길이를 짧게 잡으면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낙담을 할 수가 있지만 또 길게 보면 회복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낙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도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1970년대까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시아의 일본 유럽에서 그리스 이렇게 연 한 6에서 평균 성장률이 8%대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간 나라였는데 그 나라 역사에서 1981년도에 최초의 좌파정권이 집권하지 않습니까 파판드로라는 그런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서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던 그런 분이 등장해 가지고 80년대 90년대 그럼 2010년대까지 완전히 한 30년 넘게 나라를 좌우진영이 정권을 받고 가졌습니다마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했던 그런 나라죠 영나라가 망할 것 같았지만 2012년부터 시작돼서 2015년까지 재정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지출을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을 겪어서 지금은 이제 우파정권이 등장해서 연임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무나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역사에서는 항상 이제 우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뭐 윤석열 정부도 거의 기적적으로 등장한 정부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게 되면은 240만 표 정도의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뚫고 24만 7천 77표 차인가로 윤 정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죠 걱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변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1945년도에 한국의 해방을 맞았을 때 한국인 전반이 갖고 있는 민도나 정치 지도자의 민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거의 득세를 하고 있는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일제치아가 몇백 년 갈 줄 알았는데 전쟁을 통해가 종식된 우리가 이제 참정권을 가지는 역사는 항상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회복의 시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시간의 길인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다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생의 길로 들어서서 안 되는데 고생의 길을 들었으더라도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